아프리카 TV의 스타판에는 수많은 대학교가 있다. 그 중에서 정윤종 총장이 이끄는 염석대가 있었는데 염석대의 고민, 스타 대학에 나갈 테란이 너무 약하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용병을 찾아 나선 지존 연보성 혹시 용병 발전은 언제쯤 하시나요? 절하데시야 이 새끼야 롤판에서 고통만 받던 마딱이 절하데스를 용병으로 영입하게 되는데 용병 주제에 학생회장까지 하게 된 절하데시의 실력은?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아휴 반갑습니다. 아니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얼마나 잘하시나. 어 라데님도 소문이 자자하더라구요. 잘한다고. 아휴 소문이 거기까지. 근데 영재님 좀 하시네. 테란이 이게 리페어가 존나 사귀는데 리페어를 적재적수에 딱딱하고 이거를 이용을 하시네. 테란 할 줄 아신다. 하하하하하하 씨 뭐 개소리야. 저 평가당하는 중인가요? 아니 씨발 날 왜 평가해? 롤도 똑같은데 챔피언의 이제 그 장점을 극한으로 이용하는 게 잘하는 건데 내가 볼 때 정글러인데 너도 리신 좀 할 줄 알더라. 아 근데 이거 영진이 형이 쪼끔 안 이랬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생원도 이겨먹으려는 사람이야? 하하하하하하 아 재밌네 어 이러면 좋지. 아니 지금 선질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씨발 여기 선티모 나왔는데 이건 뭐야? 그럼 뭘로 응수해야 돼 나는? 이 선티모 어떻게 해야? 이거부터 일단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씨발. 아 지금 개헬이다. 스타요? 아니 스타 솔직히 디임이 같은 애들 패는 거는 너무 미안하고 동티어가 한 4티어랑 뜨고 싶거든요? 지금 4티어가서 수수문 좀 해줄 수 없나? 4티어가 저한테 까불면 바로 참기울 것 같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랜덤을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제 전략이에요. 몇 살이셨지 럭덕님? 저 91년생이요. 아 와우. 누나셨구나. 몇 살이세요? 저는 97이요. 아 씨. 저 메카닉 안 하면 대신 하고 싶은 거 함.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테란. 오케이. 메카닉 바이오닉 안 하고 저 배틀감. 배틀감기 전에 대가리 뿌여지죠? 그럼 당신이죠? 당신의 미래죠? 그때 이미 그룹 푸셔졌죠? 그때 이미 그룹 푸셔졌죠? 아니 두사람들 이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당신이 딱 부들부들부들 보여드릴게요. 아 뭐해요. 왜요. 아파요. 왜요. 아 깔짝대지 마세요 진짜. 시라야. 뭐야. 배럭 더블도 할 줄 알아. 내가 알은 게 지금 배럭 더블이던데.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표정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 표정은. 상대의 대가리를 찍어 누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이거 지금 이 족밥이다 마인드야 상대가 그냥. 표정이. 얘 뭐하냐 이런 표정이잖아. 근데 지금 멀티 먹어야되지 않음 원래 저그가? 어? 너무 못하는데? 기본이 안되있는데 그냥? 얌. 그러면. 있 ten nineteen ten percent 일입니다. 무슨 modificationsienen? 본중이 bothered. 목 Costa little friend. 뭐야? 아니 언제. 언제 돌렸어? 엥? 여기다. ėnz 일을 Watеся retire는 중. 멀티를 안하니 양반 진짜 별로 못하네 멀티 못먹게가지고 못먹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멀티 멀티가 없네 멀티가 없네 멀티가 없네 에이 씨발 모르겠다 그냥 얘들아 뚫어라 어 뚫었는데? 아 네 멀티가 없네 멀티가 없네 멀티가 없네 멀티가 없네 1대1이요 1대0이요 아니 왜 4티어온지 알겠다 3티어 꼬리한테 지는데 4티어지 그럼 저거 한팔하면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저거 왜 이렇게 말을 안듣지? 롤처럼 빠릿빠릿하지 않냐 이렇게 애들이 멍청해 빠른 맘에 들은 되게 빠릿빠릿하던데? 스팀 빨면 돼요 스팀 빨면은 맘에 빨라지거든요 저 안 물어봤고요 저 걸린 컨트롤이나 잘하시고요 저 걸린 컨트롤 잘해가지고 공진 많이 폈고요 안 물어봤고요 어 근데 마인만 잘 박았으면 이겼는데 마인을 X같이 박았네 그냥 어? 선 GG다 선 GG 나와 롤로 치면은 정글을 하는데 갱을 가야할 동선이 아닌데 갱을 가가지고 그냥 컨트롤이 좋아서 컨트롤로 키를 따내는거에요 이득을 보는거야 그냥 컨이 개삭이라서 그걸로 게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냥 어 롤도 그렇게 해? 뭐냐? 급작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안 지겨워요? 원래 테라는 이렇게 맞춰봐야되는데 원래 울트라 뽑다가 아니 넋둘이 젖어 젖어파래요 손이 X나 아깝다 진짜 아 누나 한판만 해요 저 저거가 아 근데 제가 오늘 12시간 반방송이까지 너무 피곤해서 네 안녕 그 형 너무 못해요 아 일단 들어와 한 손으로 할게 아 한 손으로 나를 어떻게 이겨요 이 양반아 3발 2선이에요 네 한 손으로 하면 되죠 엔터 치시면 안돼요 엔터 치고 해야죠 아 한 손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엔터도 그럼 똑같은 손으로 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스탑 파움만 하시나 이렇게 하면 그냥 안되는거에요 아 몇 티어예요? 저는 3티어 같은 4티어요 아 그래요? 머리칸 맞고있구요 아 그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롤레터 실버에요 그니까 실버가 이제 챌린저 한 한 6백점한테 덤리는 느낌 네 방금 제가 플레이 보니까 플래티넘도 개보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상대는 정윤종인데 또 간다 아 근데 적으니까 또 종족이 이제 제 2,800점 찌는데요 레더 할 말 없어버리죠 할 말 없죠 몇시세요? 저요? 네 다섯시 다섯시 확인 어 내가 다섯시인데 진짜 뒤가 다섯시인가 보다 다섯시로 갈게요 와 심디전 하는거 봐 시바 사실상 아마추어 아니세요? 사실상 아마추어 차라리 그냥 아마추어가 더 멋있다 아 전 아마추어한테 안지는데 쇼? 요번에 질건데요? 네 아마추어들이 하는 말 맨날 아마추어들이 프로 못해서 하는 말이죠 안한거구요 네 못한거구요 네 못한거구요 안한게 아니라 다섯시 주 심리전 개못한 주 뭐죠 이거? 투애처리 와아 이거 아시네요 그래도 요즘 빌드 어? 저 7년전에 썼던건데 아 제가 7년전에 이걸 썼다고요? 네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7년전에 제가 썼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는요? 안녕하세요 아 시바 매너하셈 약간 매너하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봐드릴까요? 오케이 재미없잖아 인정 인정 이런것도 우리 또 프로방송인데 이런것도 갖고 이런거 재미없잖아 인정 아 제발 봐주세요 아 그니까 나가주세요 아 그 오버러드 팔려드릴까 나갈수도 있잖아 아 나갈게요 알겠어요 아파요 죽어요 오버러드 죽어요 아 그니까 나갈게요 나갈게요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나간다니까요 알겠어요 알겠어 안 나가잖아 안 나가니까 내가 때리잖아 안 나가니까 아 나갈게 나갈게 제발 죽어 알겠어 알겠어 뺄게 응 안빼 그니까 당신이 지금 방금 한 행동은 당신이 방금 한 행동은 덩글링하는데 이제 상대가 한정 들어왔을 때 빼달라는거랑 똑같은거에요 당신 빼줘요? 당신 토마토도 안 빼주잖아요 상대가 토마토가 당신 여기서는 토마토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자 성큰 박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큰 안박으면 죽습니다 전 말했어요 진짜 분명 멘트 드렸습니다 라데씨 저는 멘트 드렸어요 뻑큰 뻑큰가 아니라 성큰 지으세요 저는 멘트 드렸습니다 성큰 지으라고 저 분명히 멘트 드렸어요 네 기몰이 당황했죠? 아무 말도 못하죠? 몸이 부르르르 떨리죠? 킹 봤죠?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바 로마 가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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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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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므리 벌레 컷 벌레 컷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굉장히 극혐이신게 제가 그 입구를 안 열어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앞마당 가스 캐는 드론이 나갔거든요 제가 언지를 드린거에요 당신한테 못해보이셔서 오지 말라는 뜻이었나 요번에 저거 한번 더 갈게요 아 네 알겠어요 저 프로토스 아이고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힌트 드려요 요번 판독 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네 자 5시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5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오브로드가 여기로 오는거죠? 개념 없으신가요? 이거 원래 5시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원래 5시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원래 5시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광풀이세요? 뭐야 소게이트네? 이거 무슨거에요? 컴퓨터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이 보기 자신이 컴퓨터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거죠? 펀진 선크는 조금 심하네요 펀진 선크는 조금 심하네요 뭐 어떻게 하실건가요? 혹시 나가주실수 있나요? 딱봐도 지금 겨글링 3부대 정도 뽑은거 같은데 와 대박이시다 광풀이세요? 네 너무 잘하신다 네 와 네 겨글링 3부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았어요 당첨 아 시발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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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뭐하는거지 아 그러니까 당신이 컴퓨터라는걸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거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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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3부대를 진짜 뽑고 있었네요 아 시발 아 방풀아 시발 방풀이잖아요 당신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딱 뽑아는데요? 당신이 상대 저그 아 상대 정글 뭐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건데 그럼 당신 방풀이에요? 네 방풀이에요 아 그래요? 아 방풀이에요 저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랬네 라덴 2병 라덴 2병 이럴때는 네 2병 저 라덴 하고 3시로 지팍하면 돼요 제가 3시로 갈테니까 잠깐만 잠깐만 라덴 2병 네 라덴 2병 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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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으로 지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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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지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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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읍시다 라덴 2병 다시 본진으로 지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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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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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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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합했으니까 빼드릴게요 오케이 다시 셋이 집합! 셋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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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진도 집합! 집합! 아 죄송 못하여 한 손으로 했고요 다시 보기 봐도 되고요 방풀 안했고요 네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태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람 네 아 저 하다가 오줌 말려면 오줌 싸고 와도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니 하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게임 도중에 깊이 피 안 걸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라베씨 그 진짜 저글링 세븐 데 뽑고 있었네요 네 씨 너무 귀여워서 볼 꼬집어주고 싶었잖아요 당신은 그냥 저글링 원투린 사람이잖아요 아니 대체 방풀 아니야? 예? 아니 뭐 방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막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아 방풀 프레임 너무하다 진짜 뭐가 말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세 부대를 근데 완벽한 타이밍에 딱 맞추는 게 네 해철이 두 개에서 뽑으면 세 부대입니다 그 타이밍에 말 없는 거 보니까 뭐 구발 준비하고 있나봐요 말 없는 거 보니까 뭐 구발 준비하고 있나봐요 아 진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진짜 망풀 아니에요? 아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 담배 피고 있는데 아이고 오드론이네요 그론 그거 그렇게 하면 오드론입니다 아하 아 그라베리 뭐야 벌린대 에스시블이가 이겨버리쥬 에스시블이가 이겨버리쥬 에스시블이가 이겨버리쥬 하아 헉 에스시블이는 공격형이에요 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CV는 당신 커블릿보다 훨씬 셉니다. SCV 보다 SCV가 훨씬 셉니다. 아 나가요 재미없어요. 싫어요. 왜요 저글링 원틀씨네. 왜요 저글링 원틀씨네. 아 네. 아 네. 또 다른 파트네네 벌레 인데? 후하핳핳 나이스아아아 벌레 컷 죽어아아 벌레야 일로아 바앗핳핳 벌레 컷 하하하하 벌레 컷 벌레 컷 컨트롤로 저팔려버리죠? 컨트롤 일단은 저도 여러분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저도 갑니다 오늘 너무 오래 했다 저도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